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Children may develop imaginary friends around 3 or 4 years of age. 아이들은 3, 4살의 나이 무렵에 상상의 친구를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imaginary friends are only concerned. 이 상상의 친구들은 오직 걱정입니다. 걱정이 된다는 얘기야. If children replace all social interactions with pretend friends. 그래서 이 아이가 대체를 해버린다면 모든 사회적인 교제를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교제를 열을 때의 pretend는 형용사로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pretend, imaginary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친구로 뭐뭇으로 모든 사회적인 교제를 대체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가상의 친구하고만 논다면 이라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그때는 걱정거리지. 이건 약간은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또 아니라는 얘기지. as long as children are developing socially with other children 이 아이가 발달하는 한에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사회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회사교적으로 발달하는 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도 노는 한 자 그러면 then 이럴 땐 그러면 imaginary friends are beneficial 이 상상의 친구들은 도움이 됩니다. parents often will need reassurance 자 부모들은 종종 안심을 이럴 땐 안심이죠. 안심을 필요로 할 것이다. about imaginary friend 이 상상의 친구들에 대해서 라는 얘기는 부모님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참 이 사람 글 재밌게 쓰네. 자 부모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상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they should be respectful of the pretend friend 그래서 이 가상의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존중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children 자 명사도 하면 언제나 꿈이나 꿈이나 저기 수식하라 그랬지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should never beat his humiliated or ridicule in any way 어떤 방식에서라도 어떤 방식에서라도 자 놀려지거나 창피당하게 되거나 조롱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동태죠. 자 parents may tire of including the friends in daily activity 부모님들은 아마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상의 친구들을 매일의 활동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에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such as setting on extra plate at dinner 저녁 식사에서 추가의 접시를 놔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인척해줘야 되잖아 부모님들도 그러나 they should be reassured that 여기서 they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들은 안심해야만 합니다. 이 가상의 친구가 친구의 단계가 지나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다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Until then 그때까지는 imaginary friends should be respected and welcome 이 가상의 친구는 존중받아줘야 하고 환영받아줘야 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당연히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겠죠. because they signify HR developing imagination 그것들은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하는 상상력을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는 아이는 이런 것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존중받아줘야 되고 환영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5번이네 그냥 여기 그냥 민그 quad 4 6 9 10 11 11 15 감사합니다.